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연결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개인 PC에 있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든지 웹서비스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PC에 있다면 대표적으로 엑셀, 텍스트 파일, 지도 파일인 쉐입 파일 등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앞서 봤듯이 여러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수 있고요. 웹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샤인스포스 같은 웹서비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실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통계청 데이터 각 시군구에 있는 인구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시도라는 열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각 시도별로 위아래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 시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각 시도별 시트로 나눠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때 엑셀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17개의 시도이기 때문에 17번 컨트롤 X, 컨트롤 V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안트릭스에서는 단 두가지 데이터를 불러드리는 인풋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아웃풋 데이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풋 데이터라는 컴포넌트를 보겠습니다. 인풋 데이터는 카테고리로 보시면은 인아웃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인아웃에서 인풋 데이터를 끌어오시면은 좌측 같은 설정 창이 나옵니다. 데이터를 연결하시고 보시면은 하단 부분 프리뷰에 1행부터 100행까지의 샘플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데이터가 아무리 커도 1행부터 100행까지의 샘플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빠르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을 연결하시면은 엑셀은 시트가 있기 때문에 시트 선택 창이 다시 한번 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셀렉트 시트 선택한 시트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다음은 레인드레인지 얘는 엑셀에서 명명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불러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트 오브 시트 네임 얘는 데이터 자체가 아니고 시트 목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셀렉트 시트 하시면은 선택한 시트의 데이터를 모두 불러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셀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시 도라는 열은 빼고 시군구, 인구라는 열만 가져오기 위해서 B와 C를 입력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만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엑셀에서 블록을 잡고 왼쪽 상단 부분에 데이터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간 부분, 셀렉터, 네임, 레인지 이 부분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면은 그 블록 잡은 그만큼한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으로는 리스트 오브 시트 네임 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시트 목록을 가져오는 건데요. 반대로 17개의 시도로 되어 있는 시트로 나누어져 있는 엑셀 데이터가 있다. 나는 한 번에 취합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시트 목록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뒤에다가 다른 추가 컴포넌트를 붙여서 한꺼번에 모든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인풋 데이터 설정 창을 보겠습니다. 인풋 데이터 설정 창은 각 파일 포맷마다 조금씩 상이한 목록이 보입니다. 이 화면은 엑셀을 연결했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 리코드 레미트 리코드 레미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1행부터 몇 행까지 예를 들어서 200을 입력하시면 1행부터 200행까지의 데이터만 연결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크다 그러면 데이터를 불러드리는 것만 몇 분 혹은 몇 십 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데이터 작업을 할 때 계속 실행할 때마다 처음 인풋 데이터부터 데이터가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샘플로 1행부터 몇 행까지 가져와서 샘플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참조해서 보시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퍼스트 로우 컨테인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엑셀 데이터가 첫 번째 행은 대부분 열의 이름이겠죠. 하지만 열의 이름이 아닌 속성 값으로 시작할 경우 열의 이름이 없다 하실 경우에는 퍼스트 로우 컨테인 데이터 얘를 체크를 하시면 첫 번째 행부터 속성 값으로 내리고 열의 이름은 이미 값으로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 스타트 데이터 임포트 온라인 이 항목은 기본 값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속성 값이 시작하는 행을 입력하는 겁니다. 기본 값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속성 값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에 열이 첫 번째 행이 열이 있고 두 번째부터 속성 값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한 줄 띄어서 세 번째부터 시작한다. 그럴 때는 숫자를 2로 바꿔서 그 속성 값이 시작하는 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브라우즈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는 1행부터 100행까지의 샘플 데이터를 보여주지만 전체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 그럴 때는 브라우즈를 연결하셔서 실행을 눌러주시면 전체 데이터를 하단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즈는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열의 빈도수나 아니면 각 열의 데이터 품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열의 경우 가장 긴 글은 뭔지 가장 짧은 글은 뭔지 유니크 값은 몇 개인지 널 값은 몇 개인지 색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빈도수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데이터 품질은 빨간색은 앞이나 뒤에 스페이스가 붙어 있을 경우 널 값은 노란색 빈 칸은 회색 데이터가 다 잘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오케이 녹색으로 표현을 해 줍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아웃풋 데이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인풋과 마찬가지로 인아웃 카테고리 같은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엑셀을 저장할 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설정 방법은 인풋 데이터와 비슷합니다. 상단 부분에서 데이터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요. 데이터 경로 설정은 이따가 실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항목 맥스 리코드 퍼 파일 인풋 데이터에서는 1행부터 몇 행까지 샘플을 읽어드리는 데 사용됐습니다. 맥스 리코드 파일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몇 행까지 끊어서 여러 개의 파일로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약 104만 건을 넘으면 데이터를 수용하지 못해서 에러가 납니다. 그럴 경우 약 100만 100만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100만 행씩 끊어서 데이터를 여러 개의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엑셀을 저장하실 때는 이 아웃풋 옵션을 보셔야 됩니다. 기본 값으로는 Create New Sheet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경로에 Sheet Sheet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경로에 Sheet가 동일하게 있다면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라이트 덮어쓰겠다 그러면 Sheet를 덮어쓰겠다 하면 오버라이트 Sheet를 하시면 되고요. 파일을 덮어쓰겠다 하면 오버라이트 파일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기존 파일에다가 추가 적재를 하고 싶다 밑에다 적재를 하고 싶다 그러면 Append to Existing Sheet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습 부분에서 진행할 부분은 TakeFileTable Name FrontField 라는 항목입니다. 설정창에서는 맨 하단 부분에 있고요. 얘는 지정한 열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시도라는 열을 지정할 겁니다. 시도라는 열을 지정해서 각 시도별로 그룹을 지어서 시트를 생성할 겁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있어서 시트별로 저장이 되고요. CSV같이 시트가 없는 파일은 파일 단위로 나누어서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데이터는 2016년 시공구인구라는 엑셀 데이터입니다. 알트릭스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알트릭스 창을 열어시고요. 첫 번째 실습 전에 해두셔야 될 게 각 컴포넌트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쭉 가보시면 동그라미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지금 처음 설치하신 분은 아마 Getting Started 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컴포넌트가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전부 다 보게 하려면 All 혹은 All Modified 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정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제 화면처럼 여러 개 모든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n, Out 카테고리에서 인풋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Now 카테고리에 있는 인풋 데이터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캔버스에다가 놓습니다. 캔버스에 갖다 놓으시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경로 설정 부분에서 우측에 있는 삼각형 모양 드롭다운을 하셔서 데이터 커넥션 창을 띄웁니다. 데이터 커넥션 창에서 보시면은 리센트라고 해서 최근 사용했던 파일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개인 PC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얘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웹 서비스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러리는 각 회사마다 서버나 그런 것을 도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회사마다 각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습 부분에서는 계속 PC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거라서 파일에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셀렉트 파일이 있습니다. 셀렉트 파일을 눌러서 파일 선택창을 띄웁니다. 이 파일 선택창에서 교육자료 폴더 알트릭스 교육자료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데이터 폴더는 시습 데이터 샘플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아웃풋 폴더는 지금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고요. 워크플로우에는 실습 워크플로우와 완성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실습할 워크플로우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미 제가 만들어놓은 실습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파일을 오픈 워크플로우 그래서 브라우즈를 선택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저희가 나눠드린 다운로드 받은 교육자료 중에 워크플로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폴더를 들어가 보시고요. 이 중에서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본 시습 워크플로우 기본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에서 실습할 여러가지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제가 접어놔서 안 보이는데 첫 번째 엑서사이즈 첫 번째 것을 왼쪽에 있는 흰색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박스가 펼쳐집니다.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 데이터를 불러올 거라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 아웃 카테고리에서 인, 아웃 카테고리에서 인풋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책을 펼친 모양인 인풋 데이터를 박스 안에다가 드롭다운 해줍니다. 설정창이 왼쪽에서 보입니다. 왼쪽 설정창 최상단에 있는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커넥션 창이 뜹니다. 데이터 커넥션 창에서 보시면 최근 사용했던 파일이 있다 그러면 리센트 에 보이고요. 중간에 있는 파일 오늘은 오늘이랑 심화 교육에서는 계속 PC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라서 파일에 있는 셀렉트 파일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 소스에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이고요. 갤러리라고 하는 것은 R3X 서버를 도입하시면 각 사용자마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 공간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PC에서 가져올 거라서 파일에서 셀렉트 파일을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받은 교육자료 폴더에 보시면 데이터 폴더가 있습니다. 데이터 폴더에서 2016년 시군구 인구 엑셀 데이터를 클릭하고 열기 버튼 누릅니다. 열기 버튼 누르면 엑셀이 있기 때문에 시트 선택 창이 다시 한번 뜹니다. 지금은 2016년 시군구 인구 이 시트를 가져올 거라서 그대로 OK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1행부터 100행까지의 샘플 데이터가 보이면서 데이터가 연결이 됩니다. 1행부터 100행까지의 샘플 데이터 말고 전체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브라우즈 이 나우스에 있는 브라우즈 컴포넌트를 연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점점점 표시가 날 때 마우스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결선이 연결되면서 각 컴포넌트가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너무 멀리 너무 멀리 놓아서 연결선이 연결이 안됐다. 그렇다면 앞에서 끌어와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런 버튼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브라우즈가 각 열의 빈도수를 나타내주고요. 하단 부분에서는 전체 데이터 1행부터 100행까지가 아닌 전체 데이터 지금은 261건이 전체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시도나 시공구 인구열을 클릭해보시면 좌측에서 각 열의 대한 데이터 품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확인해봤다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저장해보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시트를 나눠서 저장해볼 텐데요. 일단 우선 인아웃 카테고리에 있는 아웃붓 데이터 아웃붓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에 연결해줍니다. 인풋 데이터에 연결하시고요. 경로 설정은 인풋 데이터와 똑같습니다. 상단에 있는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셔서 파일에 있는 셀렉트 파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셔서 데이터 데이터 상위 폴더에 있는 아웃붓 폴더 아웃붓 폴더에 들어갑니다. 이곳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지금 시도별로 시트를 나눠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시도별 시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지금 엑셀로 뽑아낼 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XLXX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을 형식을 선택해 줍니다. 다 선택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엑셀이기 때문에 엑셀 시트 창이 다시 한번 뜹니다. 시트 원 시트 이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첫 번째 저장은 그냥 받아들인 데이터 그대로 전체 데이터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시트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혹시나 나중에 특별한 셀 범위에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스페시픽 레인지에 클릭하셔서 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체크를 해제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창에 보시면 시도별 시트 엑셀 파일에 전체 전체라는 시트 이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런 버튼을 누른 후 캔버스의 흰 바탕을 좌측 클릭해 보시면 데이터가 아니고 전체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에서 이 경로에 있는 엑셀 데이터를 가져왔고 브라우즈에서 이만큼 데이터를 보았고 아웃풋 데이터에서 이 경로에 전체라는 시트 이름의 시트를 저장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웃풋 데이터에 있는 경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지금 저희가 같이 저장해 본 전체라는 시트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아무 작업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화면으로 엑셀로 저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확인하셨으면 X버튼 눌러서 파일을 닫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해보려고 했던 각 시도별 시트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테이크 파일 테이블 레인 프롬필드로 선택을 하시고 바로 밑에 있는 설정창은 서울특별시라는 속성값 이 이름을 시트 이름에 어떻게 지정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설픽스는 설픽스는 뒤에다 접미사를 붙이는 거고요. 프리픽스는 이 속성값을 앞에다 접두사로 활용하는 거고요. 지금은 속성값 자체를 시트 이름으로 지정할 거라서 체인지 파일 체인지 파일 테이블 레인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체인지 엔트리 파일 패스는 전체 경로를 가지고 파일 이름을 지정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세 번째 체인지 파일 테이블 레인으로 선택합니다. 다음 시도별로 시트를 나눌 거라서 기본값인 시도를 선택 그대로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키필드 인아웃풋 이라는 항목은 기준이 되는 시도라는 열을 데이터 저장할 때 뺄 건지 그대로 둘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시도라는 열을 그대로 두고요. 체크를 해제하면 시도라는 열은 빼고 저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런 버튼을 눌러봅니다. 런 버튼을 눌러보시고 다시 한번 캔버스 흰 바탕을 클릭해 보시면 조금 전과 다르게 여러 개의 시트로 나눠서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도별 시트라는 이름에 각 시도별 괄호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실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첫 번째로 저장했던 전체라는 시트 그 다음부터 보시면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이런 순으로 각 시도별로 데이터가 나눠서 시트가 나눠서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하시면 연도별 월별 아니면 대상자별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컨트롤 X 컨트롤 V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잘 따라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니까 전화 오고 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꽤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은 나중에 토크하이티에 야너드 시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리미엄 세미나 코너가 있거든요. 그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에 에피소드 이게 에피소드 3 3회차 3회차 오늘 3회차 거든요. 3회차가 올라갈 거니까요. 그때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여기 질문들이 어 이거 황문창님 질문은 어떤 질문이 이거 이거 혹시 뭐야 세팅한 데 오류인가요 이거는요? 네네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웹에 있는 엑셀 데이터를 바로 다운받으면 그냥 우리가 엑셀에서 저장한 거랑 약간 양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저장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읽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 지금 오늘 어차피 교육을 받으려면 따라하기를 하려면 오늘 실습하는 거 보는 거니까 오늘 실습하는 그거를 실제 데모한 영상들 잘 보시고요. 나중에 아까 따라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 올릴 거니까 다시 보기 보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따라 늦더라도 지금 깔려있으면 해보세요. 아 이규우님 실습 잘했다네. 이규우님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피드백 좀 주세요. 실습해본 분들 지금 어떠냐 느낌 좀 느낌 좀 써주시겠습니까? 느낌? 네 윤정수님 완전 좋은가 도대체 뭐가 완전 좋은지 구체적으로 지금 챕터 1 부분이 저희 야너두 2회차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주셨던 엑셀 여러가지 시트를 한 번에 불러오거나 그 하나를 주제에 맞게 여러개의 시트를 나눠서 저장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실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보기 하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고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윤경님 첫번째 질문이네 자 여러분들 오늘 질문 잘한 분들 질문하신 분 세분 저희가 세분한테 스타벅스 스타벅스 기프팅을 보내겠고요. 또 이제 설문하신 분 중에 추첨해서 또 10분께 보내겠습니다. 자 이윤경님께서 아웃풋 엑셀을 만들 때 처음 시트명을 지정 안 해서 시트1으로 되었을 때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임대리님께서 직접 화면으로 여러분 이윤경님에 답변을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주겠습니다. 네 아웃풋 데이터에서 엑셀을 선택했을 때 어떤 저장하는 경로를 선택할 때 지금 화면에서처럼 시트1이라고 그대로 되어 있으면 그냥 이 부분 경로 부분에서 수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경로를 전체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 시트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수정하셔도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하면 시트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정하셔야 되고 전체에서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 확실한 건 국내 최초로 우리가 온라인 핸드폰 교육 하는 거고 세계 수정하셔도 모르겠지만 해보니까 이런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미리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등록한 분들한테 미리 보내주는 거야. 그죠. 미리 보내주고 또 라이브에서 또 해주고 그게 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미리 한번 보고 한번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박우님 들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제 질문에 대해서 말로만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시연을 하면서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질문들이 있거든요. 저기 밑에 이규훈님께서 100만 건을 로딩할 때 속도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난주 야너드 2회차에서 실제 통신 데이터 100만 건 200만 건을 로딩하는 거를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컬럼 10개를 훨씬 넘는 그때 한 30개 정도의 컬럼이었고요. 근데 속도가 그때 10초 안팎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정확한 속도는 모르지만 초단위로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 PPT 이 자료 자료 공유할 수 있죠? 그럼요. 자료도 여러분 토카이티에 야너드 시티즌 데이터 사이트 검색하면 토카이티에 프리미엄 세미나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메인 배너에도 있고요. 그 야너드로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은 이게 3회차 지금 에피소드 1 2가 있는데 3회차에 에피소드 3에 올라갈 거니까 그때 다운받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정숙님께서 백업 실제 런하고 나서요 백업 파일로만 저장되어 있는데 실제 파일로 어떻게 저장이 되는 건지요? 그 아웃풋 컴포넌트를 제대로 달아주셨다면 그리고 경로를 제대로 설정해 주셨다면 그 경로에 실제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유무상님께서는 브라우저 기능으로 데이터의 빈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부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네. 데이터 빈도 뿐만이 아니라 만약 문자 데이터라면 널값이 몇 개 있는지 중간에 MT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어서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찍어서 예를 들어 엑셀처럼 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요. 박동원님께서 체인지 파일 테이블 네임의 실행 결과를 같은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로 저장을 어떻게 하나요? 네. 지금 실제 부분에서 체인지 파일 테이블 네임 이 기능은 엑셀은 시트가 있기 때문에 시트별로 나눠지고요. 시트 개념이 없는 뭐 CSV나 제이슨 같은 파일 단위로 되어 있는 건 파일 단위로 떨어집니다. 네. 장창석님께서 동영상을 띄엄띄엄 봤는데도 쉽게 따라할 수가 있다고요. 강의를 다 안 들었는데도 그게 알틱스의 장점이죠. 엑셀 매크로 생성해서 하는 것보다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실행이 돼서 좋다고요. 자 한국님 워크플로우는 내가 전처리하는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해당 워크플로우는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인가요? 네 그럼요. 실제로 전처리하는 게 이만큼 만들었다면 그 뒤에 또 분석이나 이런 걸 붙여서 계속해서 워크플로우를 진행할 수 있고요. 네. 박동원님께서는 시공구로 분류해서 런을 했는데 완료까지 43초 걸렸다고 나오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실습 중에 시 도로 했기 때문에 17개의 시트가 생성되는 겁니다. 근데 시공구로 분류하면 굉장히 많아요. 200 몇 개의 시트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43초면 빠른 거 아닌가요? 자 윤정수님 RTS 라이센스 비용은 이거는 여러분 여기 이팀장이나 이영선 대표 그 여러분들도 설문에 설문에 이제 할 거니까 설문에 그런 것들을 해주면 컨택을 하겠죠? 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팀장님이 직접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김한수님 화면에 워크플로우를 담는 박스가 컨테이너입니까? 컨테이너가 어떻게 컨테이너가 어떻게 넣었나요? 컨테이너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이렇게 시연하면서 해주는 게 좋네요. 네. 만약에 이렇게 방금처럼 실습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 마우스로 선택을 해줍니다. 컴포넌트들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Add to new 컨테이너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박스가 하나가 쌓여집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으로 색깔 선택하여서 단계 표시나 묶어두기나 아니면 비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활성화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게요. 이제 워크플로우가 지금 간단한데 엄청나게 큰 워크플로우가 되면 원하지 않는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정동원님께서 완성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서 필요시 조회가 가능한지요? 네. 저희는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님께서 전체에서 시트별로 분류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다른 형태의 데이터 테이블을 통합하는 예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아 다른 형태의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게 조인이나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다음 챕터에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 챕터 여러분 다음 영상에 나오니까요. 그때 실습해보세요. 한국님 최성훈님께서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지정해 놓으면 혹시 리얼타임으로 계속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저희는 리얼타임까지는 안 되고요. 리얼 리얼이라고 해서 스케줄링을 굉장히 촘촘하게 걸어놔서 계속해서 돌아가게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우님 엑셀은 피벗 작성 후에 원본 자료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범위를 정해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데 알트릭스는 실시간 직관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 네네네 저희는 범위를 지정해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범위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규우님 몽고디비는 제이슨 형식으로 조회를 하는데 알트릭스로 전처리할 때도 제이슨 형식으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네 저희 제이슨 파일 파싱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KB증권 같은 사례에서 제이슨 파일 파싱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신혁재님 데이터에 중복된 일자 스타일 컬럼 썸 등의 기타 값 계산 후 저장이 가능한지요? 네 뭐 수식이나 함수식을 계산한 게 있다. 그러면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 그것도 저장해서 또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윤정숙님 예를 들어 주간보고서 작성하고 싶은데요. 날짜만 일주일 단위로 변경해서 파일을 6개월치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업무 자동화나 업무 생산성을 높일 때 사용하는 걸 저희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술 지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보이시는 화면에 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전문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지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